안녕하세요. 저는 40년째 우리 상고사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한문화사업총단 내 천부역사태학원 조은근 원장입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족보에 관심이 많아 족보를 공부하다가 24살 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여러 족보책을 훑어보다가 특히 진주소시 족보의 기록 등에서 엄청난 우리 상고사를 발견하고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상고사를 귀중히 여기고 알리기 위하여 30년이 지난 2015년도에는 마고할미로부터 7만년, 2021년도에는 연대기로 집대성한 홍익인간 7만년 역사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강의를 하였으나 2019년 코비드 사태로 인하여 거의 중단하였다가 이제 다시 우리 상고사의 상식화를 위하여 유튜브 강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전에 홍익인간 7만년 역사, 역사 다물아리랑 등 많은 영상물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으나 이제 좀 더 여러분께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인들에게 널리 많이 알려주시어 우리 상고사가 상식이 되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문화 컨텐츠로 개발하여 세계화하는 데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상고사 연구 목적은 우리 상고사 및 세계사 정립과 우리 상고사를 문화 컨텐츠 개발로 세계화하는 데 있습니다. 김구 선생께서 간절히 바라시던 문화대국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정립 남북통일, 민족화, 국토회복, 세계평화, 인류평등, 홍익인간 천부세상, 만만세.